안녕하세요 나도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학습 나도코딩의 파이썬 입문교재에서 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6장 셀프체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편의점에서 동일한 상품 2개를 구매하면 상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2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 상품수에 따라 가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네요. 2 플러스 1 우리 물건 2개 사게 되면 1개를 추가로 주는 그런 리빙트 아시죠? 조건을 보니까 상품 1개의 가격은 천원이라고 합니다. 상품 1개의 가격은 천원이고요. 고객은 3, 6, 9처럼 항상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3개 사거나 6개 사거나 9개 사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항상 2 플러스 1 개수에 맞춰가지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은 각각 스캔하며 한 상품을 스캔할 때마다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고 글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구매 상품수가 3개일 때, 지금 3개의 상품 구매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이게 3번이 찍히는 거예요.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는 거는 스캔할 때마다 찍히니까 구매 지금 3개의 물건을 샀기 때문에 한 번 스캔할 때, 두 번 스캔할 때, 세 번 스캔할 때 각각 문장이 출력되고 최종적으로 총 가격은 2,000원입니다. 라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 1개가 1,000원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 상품 3개 샀을 때는 2개까지는 2,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개는 공짜로 무료로 주는 거죠. 그래서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품수가 6개일 때, 6개 상품 구매할 때는요.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는 글자가 6번 출력되는데 총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두 번 계산할 때는 2,000원 더해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공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상품은 금액 추가, 다섯 번째 금액 추가, 여섯 번째는 또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해가지고 총 지금 4번 계산돼가지고 1,000원 곱하기 4 해가지고 4,000원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 비주얼 소요드 코드로 가가지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먼저 우리 상품 가격을 담기 위한 변수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가격은 프라이스라는 변수로 만들고요. 상품 가격은 1,000원이죠. 1,00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품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상품수가 몇 개인지를 저장하는 변수로 만들게요. 뭐 3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6개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수명은 굿즈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제가 3으로 값을 넣어볼게요. 구매 상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가격을 나중에 출력해야 되니까 총 가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고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0원이라고 가격을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라는 글자를 여러 번 출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 되겠죠. 자 반복문을 얼만큼 쓸까요? 네 바로 구매 상품 수만큼의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3이다라고 하면은 3번 반복하고 6이다라고 하면은 6번 반복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연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레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4i라는 변수로 만들고 in range를 쓰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값을 제가 1로 두겠습니다. 1로 하고 나서 뒤에는 레인지를 쓸 때는 이제 두 번째 적는 값 직전까지 우리가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굿즈에다가 제가 플러스 1을 해주겠습니다. 뒤에 콜론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레인지가 지금 1부터 굿즈 처음에 3이 들어가 있을 건데 3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4 직전까지 그래서 1, 2, 3까지 총 3번 동안 반복하면서 이렇게 in은 1, 2, 3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반복음을 만들고 나서 자 반복음 소개서는 우리 처음으로 상품을 스캔할 때마다 출력되는 그 문구 있었지요? 그거를 적어줄게요. 자 프린트하고 나서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값을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토탈에다가 상품 가격인 프라이스를 더하기 는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2 플러스 1 상품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반복음 돌 때마다 천 원씩 더해져가지고 지금 굿즈가 3이다라고 할 때는 토탈에는 3천 원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값을 출력해 볼게요. 우리 자 포문 소개서는 지금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모두 반복음 소개서 수행되는 문장들이고요. 여기 바깥쪽에서는 들여쓰기를 없애가지고 문장을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이 모두 수행되고 나서 이제 실행되는 문장은 여기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나서요. 우리 총 가격은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토탈이라는 값을 찍어줄 건데 이건 지금 정수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정수를 문자로 바꿔줄게요. 앞에 str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뒤에 더하기 몇 원입니다 라는 문자열까지 적어주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총 가격은 지금 아마 3,000원입니다 라고 찍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지금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는 글자가 3번 찍혔고 총 가격은 3,000원입니다 라고 잘 뜨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3번째 상품일 경우에는 또는 6번째 상품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번째에 해당하는 상품일 때는 값을 더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if를 쓸게요. if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 값 있죠? i가 지금 1, 2, 3 이렇게 들어갈 건데 i를 3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3의 배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일단 적어볼게요. i% 3이 0이면 제가 두 번 적었습니다. i% 3 이거는 i를 3으로 나눴을 때의 그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상품일 때는 1% 3 하게 되면은 1 나누기 3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 조건은 거짓이고 i가 2다라고 하면은 2 나누기 3일 때도 몫이 0이고 나머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3이다라고 하면은 3 나누기 3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일 때는 우리가 2 플러스 1 이벤트에 의해가지고 그때는 가격을 더해주지 않으면 될 거예요. 즉 그냥 다음 반복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품은 속에서 네 들여쓰기 지금 자동으로 적용되었고요. 이 품은 속에서 실행되는 문장은 네 컨티뉴를 쓰면 됩니다. 컨티뉴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장은 수행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 회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의 배수를 만났을 때는 실제로 값을 더해주는 연산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네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는 글자가 3번 똑같이 찍혔지만 총 가격은 2천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상품은 가격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굿즈를 바꿔가지고 구매 상품수를 제가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6개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6개 상품일 때는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해가지고 총 4개 상품까지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나머지 2개는 공짜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1천원 곱하기 4 해가지고 4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네 2 플러스 1 상품입니다 라는 글자는 지금 6번 찍혔고요. 상품 중 6개니까 그런 다음에 총 가격은 4천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장 셀프체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5 K